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전자, 체내자입니다. 보니까 저녁 시간은 아직 아닌 것 같고 이제 오후 시간이에요. 약간 늦은 시간이라서 여러분들에게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들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같이 병행하면서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이 또 다시 또 요동치고 있어요. 또 오를 듯 했는데 떨어지고 떨어질 듯 한번 오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아직까지는 그 때가 아니야. 상승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감지를 했을 거예요. 오랜 시간을 겪어보면 경험력, 내공치가 쌓이는 거고 처음에는 좀 헷갈리고 어렵고 난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론도 중요하겠지만 주식은 실전이기 때문에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 입으로 자꾸 떠들어 단다고 해서 할 일도 아니고 오랜 세월을 투자도 해보고 시행차도 겪어보고 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애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실전 경험을 가지고 꾸준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더 신뢰감 있고 더 먹힐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시고 투자를 오랜 세월 동안 하신 분들 장기 투자를 꾸준히 하신 분들을 한번 만날 수 있으면 그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그런 노하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도움이 될 겁니다. 보면 맨날 단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결국은 계좌는 녹아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우리가 카지노 가면 알 거야. 카지노 가서 계속 한 달이 가지고 돈 다른 사람 별로 없어요. 초반에는 한두 번 정도는 맛보기로 이렇게 뭔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줄 수도 있어. 고객들한테. 하지만 실전 들어가면은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돈을 다 잃게 마련이 되라는 거야. 잃게 마련이더라. 상당히 힘들더라. 그거를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 재미있는 이야기 또 하나 있는데 보니까 미국의 전기차 업체죠. 테슬라. 이 CEO 일론 머스크 이 친구가 상당히 참 천재인 것 같아. 천잼. 왜 천재냐. 미 증시가 본격 떨어지기 전인 지난 4월이죠. 트위터에 인수 자금 마련 명목을 해가지고 테슬라 주식 보유 분위를 팔아치웠어. 팔아치우면서 그 이후에 증시 하락이 되는 그 손실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피해간 것 같아요. 11일 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니까 머스크는 지난 4월 25일일 거예요. 소셜미디어죠. 그 트위터. 이거를 440억 달러 정도 인수하겠다고 발표를 해. 약 57조 7천억 정도 됩니다. 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하겠다 해가지고 그 인수 자금 중에 약 85억 달러. 그러니까 약 11조 천억 정도를 자신의 테슬라 친구가 팔아치우는 거야. 85억 달러 팔아치운다. 그리고 4월 마지막 주에 테슬라 주식도 960만 주를 또 처분해요. 주당 평균 매도당가가 885달러 수준이었어요. 885달러. 하지만 이후에 그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내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성장주를 꼽히는 테슬라 주가는 한 19%나 빠져버려요. 쭉 빠지는 거야. 그렇죠. 11일에도 6.5%나 빠졌죠. 종가 기준 703달러 될 것 같습니다. 트위터가 머스크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설 방침인 만큼 머스크가 향후 이 과정에서 수십억 달러를 쓰게 될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트위터 매입 의사를 밝히기 전보다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낮아 뜨는 게 로이터의 분석이다. 그럽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트위터를 가지고 논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상당히 뛰어난 친구 같아요. 머리가 아주 참 비상해요. 통상 머스크 같은 대주주가 회사 지분을 대량 처분을 해보내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소액 주주들이 반발하겠지 난리 나겠지 논란이 뒤따릅니다. 그러면은 근데 머스크의 경우에 뭐냐 트위터 인수 자금 마련이라는 그럴듯한 명복을 내세워버려. 그래가지고 이런 논란을 피해가는 겁니다. 시장조사업체도 그래요. 지금 수석 애널리스트 그 뭐 아저씨가 그래요. 머스크가 비교적인 고점에서 테슬라 주식을 상당수 처분한 만큼 1년 전보다는 현금 유동성이 좋은 게 좋을 게 거의 분명하다. 소송의 최종 결과에 따라 훨씬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잽싸게 팔아치셨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머스크와 트위터가 약 10억 달러 이상의 위약금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약 1조 3천억 정도. 머스크가 위약금을 내더라도 트위터를 보유하는 데 따른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머스크는 여전히 테슬라 지분의 약 16% 정도 한 1,150억 달러 정도 갖고 있어요. 야 우리 돈은 한 150조. 한 9천억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주식을 상당수 갖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4월에 트위터 인수 계획을 공개하기 전인 지난 1월에서 4일 26억 4천만 달러를 들여가지고 트위터 지분 7,300만 주를 주당 평균 36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36달러에 매입을 했는데 최근에 트위터 주가를 따른 평가 손실액이 벌써 2억 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 2,625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참 보면은 우리 일론 머스크 아저씨는 나는 사람이야 나는 사람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참 나쁜 쪽으로 자꾸 머리를 쓰면 결국 나중에는 그 결과도 좀 안 좋아져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좋은 쪽으로 사람이 이렇게 선하게 행동을 해야지 자꾸 뭔가 잔머리 굴리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된통 당하더라고요. 역사가 그걸 또 입증해주고 모든 일들이 그래요. 저는 항상 슬리대로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삼성전자 위주로만 이렇게 뭔가 투자도 하고 관심을 갖다 보니까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아는 건 없어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고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고 그냥 삼성과 그냥 몇몇 ETF 정도만 꾸준하게 그냥 가져가고 그걸 또 투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이렇게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오래오래가 진정성 있게 하셨으면 좋겠어. 또 이분 댓글 보니까 약간 재밌는 구독자 댓글이라서 한번 봤습니다. 차이나 전기차 18,060원 차이나 전기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차이나 전기차에 관련된 이야기를 종종 한 번씩 해요. 왜냐하면 차이나 전기차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차이나 전기차의 속성을 딱 들여다보니까 변동성이 좀 있어요. 변동성이 있고 또 급하게 또 빠졌다가 다시 또 급하게 또 올랐어요. 또 올랐지만은 또 빠지고 있죠. 지금 보니까 또 빠지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도 아시는 지인한테도 얘기를 했지만은 한 18,000원 넘었을 때 제가 또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좀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래도 역시나 정리하니까 또 쭉 빠지더라고요. 또 주가가 빠져서 만약에 또 차이나 전기차 들어가고 싶으면은 언제쯤 들어가면 좋겠냐 했는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좀 더 기다리고 오자.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그때 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걸 얘기를 하면은 괜히 단타를 유도하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얼마에 들어가고 얼마에 팔아라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워낙 가까운 분이다 보니까 얘기를 했고 그분 자체도 이제 수익을 남기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그 수익을 남기고 뭘 거냐. 삼성전자는 좀 더 모으는 게 안 낫겠냐. 삼성전자. 삼전에 좀 투자를 해라. 오히려 적절하게 좀 수량 늘리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한 적이 있는데 마침 보니까 이분도 매도를 하고 삼성전자 같은 건 모은 것 같아요. 이제 필반나 목표 수량 달성했고 오천주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와 필반나만 두 종목만 앞으로 가지고 간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필반나도 나쁘게 보진 않아요. 필반나면 나쁘게 볼 필요도 없지. 좋게 보여야죠. 이게 반도체 섹터라서 지금 주가가 개판이죠. ETF도 솔직히 많이 빠졌어요. 한 1000포인트 정도 빠졌어요. 필반나도 지금 기회가 됐을 때 부지런히 모아두는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우선주량 필반나 두 종목 괜찮아요. 아마 센스 있게 잘 판단하셔서 소심껏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차이나 정리차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장기 투자하기가 조금 찝찝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좋으면 하면 되지 뭐 자기가 확진 갖고 차이나 정리차 좋다고 하면 하면 돼요. 투자하세요. 흔들리지 마.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의 주식 투자라는 게 그렇잖아. 또 어느 정도 이익을 남기면 또 수익이 달성할 때쯤 되면 또 이익을 남겨야 할 거 아니니까 그 이익을 남겨가지고 또 다른 데도 재투자하는 그런 게 당연한 거니까 그런 얘기를 잠시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고점에는 될 수 있으면 물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좀 빠지면 들어가세요. 빠지면 그때 조금씩 좀 모아가지고 수량을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차이나 정리차는 있지만 어떤 분은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나 뭐 우선주 뭐 아니면 S&P 뭐 나스닥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모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여러분들 잘 포트폴리오 짜가지고 원하는 만큼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저도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5시간 보내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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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